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에는 실용이나 이익도 무척 중요하지만 때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을 고수하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6월 28일날 인천연수궐 재건표를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천대엽 대법관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는 지나치게 편파적이었고 처음부터 선관위책을 두둔하는 그런 언행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올바른 재건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130여 군데서 올바른 재건표에 대한 부분을 옳고 그름을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재건표가 얼마만큼 공정하게 옳게 추진되었는가 라는 부분을 따져보고 고칠 점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실용적인 이득이라는 점에서 보면 6월 28일 인천연수궐 재건표 승관은 상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주된 사전투표지가 대거 점검물로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건표가 공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아주 엉망진창으로 재건표가 실시가 됐습니다. 이 점은 향후에 실시될 수 있는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재건표에서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재건표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재건표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건표를 기다리고 있는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히 가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진짜라 함은 사이로 총선 개표장에서 개수된 투표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가짜는 뭐냐? 사이로 투표장에서 개표장에서 취급되지 않는 것을 사이로 총선이 끝난 이후에 만들어진 투표지를 바로 우리가 가짜 투표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진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자 그것이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재건표에. 이를 우리는 흔히 원본성의 확인 혹은 동일성의 확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상식적으로 6월 28일 재건표에서 검증해야 되는 것은 4월 15일 개표소에서 개수된 표입니다. 카운팅된 표이지. 4월 15일 개표가 끝난 이후에 어느 날 특별한 목표를 위해서 급하게 인쇄소에서 만들어져서 투표함에 수시어 넣은 가짜 투표지나 우지된 투표지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6월 28일 재건표를 앞두고 원고척 변호인단은 서로 변호사들이 합의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 문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표 현장에서의 변호사들 사이에서의 충돌이나 이견 그리고 재건표의 공정성에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점으로 정리한 것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번 재건표를 엉터리 재건표, 가짜 재건표, 형편없는 재건표, 엉망진창 재건표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엉터리 재건표를 했는데 불구하고 조작선거의 증거물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약에 올바른 재건표를 실시했다면 검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었을 겁니다. 이미 다 끝났고 세상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올바른 재건표를 실시했다면 이런 점에서 상생도 좋고 서로 또 합의도 좋고 하지만 옳고 그러면 추상같이 적어볼 때는 따져야 될 때는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화면에 공개되는 것이 바로 변호인단, 원고측 변호인단의 6월 28일 재건표에 돌입하기 전에 서로 합의를 본 겁니다.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자 투표지 이미지 파일 프로그램을 통한 감정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한다. 2020년 4월 15일자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오늘 6월 28일 증거 조사일에 생성된 이미지 파일의 전수대조를 실시한다. 검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전수조사의 결과물은 엑셀 파일은 원고측과 피고측에게 제공한다. 사법부의 증거로 이미 제출된 2020년 4월 15일자 이미지 파일은 당연히 원고역에도 제공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짜가 제공이 된 거죠. 다섯 번째, 차령은 소송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다. 여섯째, 통합선거인 명부와 선거인 명부가 대조되어야 된다. 일곱째, 위와 같은 점이 반영되지 않는 검정은 전면 진행을 거부한다. 재건표 현장에서 원고측 선거인단이 사전에 합의한 것을 치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한 원고측 변호사는 유성수 변호사와 문수종 변호사와 이명구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접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원고측 변호사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과 충돌과 또 굉장히 심한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선거의 무결성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인천연수궐 재건표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재건표가 공정하게 제대로 추진됐는가 하는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는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가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사전에 변호인단, 원고측 변호인단이 합의한 것 가운데서 유일하게 관철된 것은 6월 28일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뿐입니다. 그 밖의 올바른 재건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본성 확인을 위한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대조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학보, 통합선거인 명부 학보, 선거인 명부 대조, 통합선거인 명부와 선거인 명부 대조 등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엉터리 재건표고 아주 엉망진창의 재건표고 아주 편향적인 재건표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엉터리 재건표의 주인공은 재판을 진행하는 주심 천대협 대법관입니다. 완전히 한쪽의 선거입니다. 선관위 측의 입장을 두둔했기 때문에 원본성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점검을 해야 된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확인도 하지 않고 그걸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미지 파일 대조가 없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미지 파일 대조가 없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미지 파일 대조가 없습니다. 감정신청을 하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따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냥 잘라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엉터리 재건표를 주심 천대협 대법관이 진행했다. 이렇게 그냥 평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6월 28일 인천연수궐 재건표는 재건표되는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짜 투표지를 재건표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인체된 사전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심 천대협 대법관은 이미 사전에 사법부에 제출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4월 15일에 생성된 원본 파일이 아님을 저는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 발언의 맥락을 미뤄볼 때. 그래서 선관위 측에 적극 협조한 겁니다. 그래서 뭐 천대협 대법관이 공정하다 있다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진짜 사람들이 순진한 거죠. 사람의 인상을 볼 게 아니라 발언을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원본 파일이 삭제되고 없었기 때문에 천대협 대법관은 선관위 입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오늘은 이미지 대도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한 겁니다. 발언 한번 보시죠. 재판정에서. 천대협 대법관의 발언입니다. 원본성 확인에 대한 서면이 제출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천대협 대법관의 발언인 거 아니까 원본성 확인은 무슨 검토하고 말기고가 아니고 재검표의 가장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겁니다. 원본성이 확인되어야 그다음에 재검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짜 투표지를 가지고 재검표를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 자체가 정말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법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오랫동안 글을 쓰고 공부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다 세상에 다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천대협 대법관이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오늘 이미지 파일 대조 못합니다. 왜 이렇게 선관위를 두둔하냐 이야기죠. 이미지 파일을 원본을 선관위가 만일에 삭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것 조체로 그냥 선거 무효소송 끝나는 겁니다. 다시 또 천대협 대법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미지 파일 대도는 현 단계에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유를 든 것이 프로그램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현 단계에서 어렵습니다. 다 제가 볼 때는 다 그냥 구시를 들이는 거죠. 이러고도 천대협 대법관이 공정하게 인천연수국을 재검표를 진행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펴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방송을 좀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그런 주장을 펴는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세자고 하는 대법관은 화성에서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검성에서 온 사람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법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진짜를 가지고 재검표해야 되는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것이죠. 천대협 대법관은 공정이라는 것을 마치 두르고 있는 것처럼 폼을 잡고 있지만 예리한 매의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선관위 쪽에 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대법관들의 공정을 촉구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함께 천대협 대법관이 공범한 자로 간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악의 편에 절대 서면 안 됩니다. 부정의 편에 서면 안 되고 진실과 정의와 삐시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외압도 있겠지만 한때의 적막함을 우리가 취할 전정 망고의 철황함을 취하는 그런 우둔한 사람이 돼서 안 되는 것이죠. 천대협 대법관이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차하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차하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이건 덮을 수가 없습니다. 덮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야말로 공범이 되는 겁니다. 대법관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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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